이 금액들을 후보자의 자녀가 절반 가격에 매수할 수 있어요. 재보충 질의 시에는 주로 코링커피 사모펀드와 관련된 의혹들을 좀 질문이 많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저도 납득 못했으니까요. 조금 보충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 사모펀드 가입은 처가 했기 때문에 모른다는 것이죠? 네. 그 코링커피 자체가. 그런데 처가 그 사모펀드에 투자한 금액이 후보자의 전 재산 20%에 해당하는 15고처입니다. 1차 투자액이 그리고 약정은 후보자 전 재산의 한 1.4배나 되나요? 74억입니다. 이런 금액을 생소한 사모펀드에 투자하면서 남편 모르게 했다? 우리 상식이 맞을까요? 제 처는 독립적으로 경제생활을 하고 있고요. 그다음에 상당한 자력을 가지고 있습니다. 90년대 장인으로부터 아파트를 상속받고 그다음에 건물도 상속받고 오랫동안 전문직을 해서 자산이 있는 사람입니다. 그걸 전쟁으로 좀 생각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렇다 하더라도 가족 공동체가 되면 지금 후보자 가족 중에 법률 전문가는 후보자 뿐이죠? 네. 그렇습니다. 그런데 그렇게 보통관이 큰 게 아니네요? 제가 제 처의 자산활동에 대해서는 일체 관심도 별로 없었고 본인이 알아서 다 투자해왔고 해왔습니다. 그런데 실제 그 자산이 저로부터 생긴 게 아니라 그런데 후보자가 말이죠. 후보자가 민정수석이 된 직후에 투자 약정을 했다고요? 국민정수석이 된 직후에 아무리 철화하더라도 그런 재산이 많은 철화하더라도 남편이 고위공직자가 됐는데 이런 생소한 사모펀드에 막 투자합니까? 그렇게? 저는 물론이고 제 처도 지금 매우 후회 막심한 상태입니다. 당시에는 개별 주식은 안 되지만 펀드 허용이 된다고 해서 들어갔을 뿐입니다. 사모펀드가 일반인이 다 안전성도 있고 다 그렇게 공인되어 가지고 투자하는 그런 펀드가 아니고 완전히 후보자 가족의 가족펀드란 말이에요. 그리고 그게 광극공사를 주로 수주하는 웰스CNT라는 회사에 투자한단 말이에요. 이걸 후보자가 고위공직자가 된 뒤에 이런 펀드에 투자하는 게 가족이 말이죠. 후보자와 상의하지 않고 이건 압득하기 어려워요. 그 펀드는 그 펀드가 어느 회사에 투자한지 자체를 알려주지 않게 되어 있고 그 실제 운용보고서 왔던 것을 이번에 확인했습니다마는 웰스CNT는 뭐든 간에 회사 이름 자체가 투자자들에게 보고되지 않았습니다. 그걸 확인했고요. 그렇지 않아요. 정관에 의하면 다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분기 내용을 다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. 위원장님. 거기에 회사 이름이 적혀 있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게 더 하나 또 좀 짚을 게 지금 이 펀드 투자만 하더라도요. 문제되는 게 우선 자본시장법 위반이 문제됩니다. 그리고 조세포탈이 문제될 수 있고요. 또 직권남동이 문제됩니다. 뇌물도 문제될 수 있어요. 이런 여러 가지 법 위반이 여기에 숨어 있다는 것이죠. 지금 펀드 정관 11조에 보면 투자자가 출자금 납입 부모를 이행하지 않으면 15%의 지원이자를 더한 금액을 납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또 요청해도 안 내면 출자금의 절반을 포기해야 돼요.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그 포기한 금액은 다른 투자자가 절반 가격으로 이렇게 매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. 정관에. 그럼 이게 말이죠. 지금 후보자의 처가 출자금을 약정된 출자금 74억 그걸 납입하지 않으면요. 투자한 금액. 처 투자 금액이 9억 5천이죠. 9억 5천에 대한 지연이자. 그리고 그 금액의 절반을 포기해야 되면 5억 중 됩니다. 이 금액들을 후보자의 자녀가 절반 가격에 매수할 수 있어요. 그리고 또 이자는 배당을 받을 수 있고요. 이렇게 편법 증여가 의심된다고 해서 증여세 탈루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. 편법 증여는 애초에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. 그거는 포괄주의 법 개정 이후로 애초에 판표 증여가 안 되겠고요.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정관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설명 기회를 주시면 더 답변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지금 광급공사를 투자하는 웰스앤티 투자금 매출액이 보면요. 2017년에는 17억 정도였어요. 2017년 5월 달에 민정수석이 되어 있죠. 이게 한 7월쯤 투자가 될 겁니다. 지금 후보자 가족들이. 그런데 그 17억이 2018년에는 30억으로 거의 배가 가까이 급증합니다. 이 급증이 문제되는 것이지. 일체의 그 과정을 알지도 못하고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. 결과가 그래요. 결과가. 그런데 그게 후보자의 고위공직이라는 지위가 연관되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갖는 것은 합리적인 의심 아니겠습니까? 그 의심을 갖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반발을 하는 게 아닙니다. 위원장님. 한 말씀은 좋습니다. 어떻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은 국민 눈높이에서 봅니다. 지금 건전한 상식에 반하고요. 우리 경험 측에 반하면 그런 것들은 국민들은 믿지 않습니다. 후보자가 아무리 변명하더라도. 위원장님. 한 말씀만. 그런 정도로 마치겠습니다. 한 말씀만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? 위원장님.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세요. 약정 금액은 마이너스 통장의 금액. 그다음에 신용카드의 한도액과 같은 것입니다. 그리고 그 회사는 추가 출자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애초부터 추가 출자 요청을 하지 않는 걸 전제로 하고 되어 있습니다. 그거는 저희 입장이 아니라 그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문서입니다. 그러면 그것은 맞지 않는 게 이게 정관하고 반하는 결과가 됩니다. 정관에 반해요. 그런 말씀은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누가 믿겠습니까? 그건 금융감독원에서 판정할 것이라고 봅니다. 위원장님. 됐습니다.